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거는 이제 부대찌개, 부대찌개 밀키트구요 그냥 뭐 밀키트니까 그냥 물 놓고 여기 있는 거 안 있는 거 다 놓고 끓이면 되구요 간단하죠 그리고 밥하고 간단하게 그냥 요거는 고추장아찌구요 요거는 요거 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으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었네요 됐구요 일단 화면 이제 채팅창 켜고 아 동작구민? 예 반갑습니다 일단 국물부터 먹을게요 음 맛있구요 예 네 뭐 먹을게요 김하고 싸가지고 먹고 반찬은 좀 간단하게 준비했어요 보통은 이제 이 부대찌개 다 들어있어서 햄, 김치 뭐 이런 거 다 들어있어서 그리고 부대찌개는 아무래도 그리고 사리가 네 이제 너무 맛있게 먹으면 정말 맛있어 그리고 그냥 밥 먹으면 맛있게 먹고 싶어요 이마트 해볼데이? 초콜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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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까지 슬라이드 치즈 초콜릿 맛있다 초콜릿 떡도 있어 떡 어우 도대체 맛있다 초콜릿 오늘은요 2024년 9월 2일이고요 시간은 저녁 9시 33분입니다 손님 있음 도대체 겨드로 하트 issible 그 раз 마Г이넌마 오늘은 바삭바삭 자, 떡도 좀 먹고 좋아요와 구독 좀 부탁드리고 폭염 주의보는 끝난 것 같긴 하더라구요 덕현 더운데? 근데 이거 9월인데 더운건 9월인데 더운거죠 아 그거 인정 이제 저녁에 잠은 잘 수 있는 날씨 진짜 그 뭐지? 며칠 전만에도 선풍기 틀어놓고 자고있으면 더워서 깨거든요 막 땀 흘리믄 막 틀어놓고 자도 지금은 그 정도 아니다 이러면 에어컨 틀면 되잖아 이럴텐데 제가 잠을 자는 잠을 자는 저 큰 방에는 에어컨이 없습니다 이렇게 방송하는 작은 방에만 에어컨이 있어서 방송할때 외에는 에어컨이 틀지 않는 네 네 아 근데 유튜브니까 요즘 막 시골집 경매? 시골집 뭐 합니다 뭐 이런 영상들 많이 올라오더라구요 시골집을 살건 아닌데 그런 영상들 좀 보는 재미가 나름 힐링되는 어떤지 막 농막보다 싸다 이러면서 뭐 먹을만큼 먹겠죠 뭐 먹을만큼 먹겠죠 오랜만에 먹어봐야 할 것 같은데 다 먹을지 않지 정해놓고 먹진 않아요 먹다가 배부르면 뭐 그만 먹고 배고프면 다 먹고 제가 좀 더 맛있을 것 같고 엚 어쨌든 그래서 막 그 영상 댓글에 좀 어 우리날 저출산 어 이제 인구 고령화 그리고 심각해서 몇 년 뒤면 거의 뭐 공짜가 되지 않을까 그런 댓글들이 있더라구요 인구 소멸 때문에 너무 맛있어 아.. 난 널 먹기 좋은데 흐름이 좀 더 맛있어 그냥 먹기 좋다는 것 같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이 집 잘 얻는 님이 형 덕분에 불면증이 나아지고 있어 감사합니다 도움이 됐다니 다행이네요 저도 제 목소리가 잠이 잘 오는지는 몰랐거든요 방송하고 알았어요 방송하고 알게 된 저의 능력 제가 이제 방송을 2010년도인가 아프리카 티비에서부터 했었는데 원래 먹방은 안하고 그냥 음악방송, 소통방송 뭐 이런거 했었는데 나중에 먹방을 했거든요 근데 어... 먹는거 보러 오시는 분이 당연히 더 많죠 아무래도 아... 그래? 알겠습니다 고거는 좀 생각을 해 볼게요 근데 어느 날인가부터 내 방금 틀어놓고 주무시는 분들이 있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알아봤어 어... 어... 어느 날인가 부터 이렇게 어... 그... 내 방금 틀어놓고 주무시는 분들이 있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그때 알았지 아... 내 목소리가 잠이 잘 오는 목소리구나 아... 꿀잠이... 다행입니다 저도 몰랐던 저의 능력이 심지어 어떤 분은 어... 수능... 수능 보기 전날에 너무 긴장이 돼서 내 방송을 틀어놓고 잤다고 흐흫 그거 알게 된 대로 이제 먹방 할 때 뒤에 이제 잠 오는 목소리 이런거 붙이게 된 게 응 막 긴장돼서 잠도 안오고 막 그랬대요 그래갖고 내 방송을... 내 방송을 틀어놓고 마음을 진정시켜서 잠을 잤다고 이제 요즘은 다 인터넷 방송 세대니까 잘 모를텐데 제가 어릴때는 이제 라디오 같은 거 틀어놓고 잤거든요 라디오 요즘은 이제 라디오가 별로 안됐잖아요 옛날에는 많이 틀었는데 근데 그렇게 이제 라디오 틀어놓고 자는 뭐 그런 느낌으로 저 방송을 이렇게 틀어놓고 좀 쉬는 것 같아요 안보이게 되지만 둘이 아주 그냥 그냥 쌍둑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내 방송을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주고 나는 네 방송에~! 그렇게 해서 siihen 요즘도 카드 테이프 나오나? 모르겠네 한번 봐 그 때 그냥 뭐 89.1? 그거 틀렸던 같은데요 차에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라디오를 많이 듣죠 요즘은 또 운전하시는 분들도 잘 안 듣더라구 안드로이드 뭐 이런거 있으니까 자동차에 아예 그냥 안드로이드 무슨 태블릿같은 박스를 아주 그냥 아 라이블 트렁크도 잠들게 만드는 저의 능력 에이씨 하... 덩어내줄지 아 요즘 그래서 이제 보이는 라디오 해가지고 라디오 방송을 하는데 막 유튜브로 같이 라이브로 송추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런거는 괜찮같아요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아 진짜 사람을 끌어든 얼굴이에요 그 사람 중에서도 좀 여자분을 좀 끌어들었으면 좋겠네요 ㅎㅎㅎㅎ ㅎㅎㅎㅎ 아 진짜 사람을 끌어든 얼굴이에요 그 사람 중에서도 좀 여자분을 좀 끌어들었으면 좋겠네요 먹다보니깐 다 먹었네요 먹다보니깐 다 먹었네요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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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.